5 잡았다 전투 잡았대 잡았어요 잡았나봐 정예이 형 사만 뛰는ns 어 뭐야. 창피야? 오우 되게 크다. 모아! 와! 와 멋지다! 와 예수다... 야 이거 진짜 좋다. 야! 뭐하러! 야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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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방금 박혔어 이빨이 박혔다 나 혼자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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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트 바라쿠다 전세계 아열대 바다에 서식하며 최대 길이 2미터까지 자라는 바라쿠다 범상 굳게 튀어 놓은 아래턱과 날카로운 이빨 챙긴 것만큼이나 빠르고 포악한 이놈은 동죽을 먹는 것도 서슴치 않는 육식성 어류 바라쿠다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을 정도로 스쿠어 다이버들을 위협하며 무리를 지어 다니는 바다의 하이에나 하지만 마트 하나 많은 일품 우리나라 꼬치고기와 비슷한 종류인 바라쿠다는 풍성하고 담백한 향비로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통통해 맛있겠다 맛있겠다 바라쿠다 맛있겠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짜증났죠 부럽기도 했지만 가장 큰 느낌은 짜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저기 있었으면 우리가 잡았을 거 아니에요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아니 잡아서 우리 같이 뭐 먹자고 할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잡았다 하면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게 2만 원 바라쿠다 또 잡고 우리 부족들한테 뭔가 보여주기보다는 우리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아 야 비는 왜 온다 갑자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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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너무 많이 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와 따가워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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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재살이네 진짜 와 와 와 와 와 아니 이게 지금 파도 쎈고 비 오고 해는 저번으로 가고 아니 저쪽은 맑은데 왜 여기만 이래? 이상했어 날씨가 너무 많았어 어 어 아 왜왜왜? 토네이도? 토네이도? 토네이도! 토네이도! 아니야 아니야 노고! 노고!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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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가? 돌려 돌려! 왜 돌려! 왜 돌려! 왜 돌려! 괜찮아 저정도로 와 대박 대박 대박이다 어두워진다 이제 어두워진다 몇 시에요?